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주신 귀한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깨워주셔서 하오니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본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승리의 개가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편 20편은 아람과 암몬전에 출정하면서 부른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21편은 아람과 암몬연합군을 무찌리고 부른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똑같이 사무에라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족속의 왕인 이 나하스가 죽은 것을 알고 조문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인 이 한우는 조문사절을 정탄군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사절단들을 심히 모욕을 하고 돌려보낸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우는 아람군대를 이용을 해서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때 아람과 암몬족속과의 전쟁에 출전하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와 또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시국은 비상시국이었죠 비상사태였습니다 전쟁은 이기면 다행이고 또 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이 갈리는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왕은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랐고요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와 왕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이 심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위스에게 응답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계가와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계가와 또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환란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없는 환란, 어려움이 닥쳤어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다위스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위스는 하나님을 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환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란들이 시시각각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환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환란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죠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환란을 당할 때마다 이 환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란 날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살다가 보면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문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높이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높이 드신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안전한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한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롱 앞에 설 때예요 자신의 지난 130년의 세월을 험막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험악한 세월 가운데 사는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조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곤경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환란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 빠지죠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위스에게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사건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환란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은 국가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승리에 찬 그런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왕과 백성들 또 제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성도는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소원 또 성도들의 모든 계획과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환란 중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환란으로부터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일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 그런 선한 소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선한 소원들 또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기도의 제목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환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더 큰 환란을 겪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 안에서 주셨고요 또 선한 소원들을 우리에게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선한 소원 또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기만 하면 우리가 뜻을 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소원은요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욕심들은 이런 소원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잡은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모든 소원들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두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요 말과 병고를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보이는 사람이라 주변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도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됩니까? 환란 중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환란 중에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승리의 계가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의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 잡고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환란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염려 아웃입니다 염려 아웃 염려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현장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강단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력과 성령에 충만한 힘과 능력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당했지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전등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사실을 봅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 온종일토록 언약 안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